안녕하세요. 먹티 사이트 조사를 하고 있는 베가스입니다. 먹티 조사를 하는 와중에 핑돈 협박실을 하고 있는 마티니를 발견했습니다. 마티니는 5월 2일에 먹티를 했는데 먹티를 당한 회원분은 텔레그램 맹구나라 방이라는 곳에서 홍보글을 보고 가입을 한 뒤에 사용을 했어요. 첫날 200조금 넘게 이겼다고 증거도 없이 초청을 많이 받았다면서 양빵이라고 그냥 몰아갑니다. 대화도 통하지 않고 그냥 양빵이다. 핑돈 싸줄게. 이 지랄을 합니다. 정말 역겨운 놈들이네요. 돈이 없냐? 그냥 두배목해서 환전을 한다고 양빵으로 몰아가면 그게 납득이 되냐고. 돈 없으면 장사하지마 거짓 새끼들아. 아무런 증거도 천 내놓지 못하면서 양빵들이 지랄을 한다 진짜. 꼬우면 나한테도 핑도 싸봐. 계좌는 아냐? 모르지? 가입도 안 할거야. 꺼져 그냥. 여러분 마티니는 돈도 없고 돈 따면 양빵으로 몰아세우는 계좌식들입니다. 절대로 이용하지 마세요. 안전하고 검증된 곳을 찾으셔야 하구요. 찾기 힘드시다면 연락주세요. 자본금 많고 제재 없고 보증된 업체를 빠르게 찾아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이트에서 먹티를 당하신 분들 가만히 먹티 당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시면 확실히 저격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제보를 하시는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허위 제보를 한다면 연구 제재 대상이 되니까 진실만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베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